마포구 건물 외벽에는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. 마포구는 3.1절을 계기로 제70주년 광복절 국기 계약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국경의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합니다. 보도에 이경민 기자입니다. 마포구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오는 3.1절을 맞이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펼칩니다. 그 일환으로 마포구청 건물 외벽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했습니다.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마포구협의회가 태극기 달기를 통해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 애국선열의 위협을 기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가로 12m, 세로 8m에 달합니다. 아울러 26일에는 구청 앞 광장 및 마포구청역 주변에서 광복 70주년, 제96주년 3.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벌였습니다. 이 밖에도 동별 태극기 달기 모범아파트 및 모범거리 지정, 직능단체별 시범지역 운영을 통한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. 올해가 광복 70주년의 해인 만큼 마포구는 애국선열의 숭고한 어를 기릴 수 있도록 연중 국가기념일의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라사랑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.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.